아우 그래 이거 김치 담아도 되잖아 맛있어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 그치 돌산밥보다 맛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거하고 이쪽 봐 좀 몇불이 캐가지고 섞어서 김치 한번 담아 먹자 응 다시 좀 예쁘다 이것도 담아서 팍 삭혀야 돼 옛날 풀만 먹다가 그러네 풀먹고 이제 정식 야채를 먹네 너무 조그만거 다 하지마 뭐 해버리지 뭐 나도 뭐하나 이거 이거 좀 심어 그런데 로터리치면 다 날려버려야 되는데 뭐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